신도씨가 수많은 추리지 신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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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통주의 이름이 뭐였지? 신도씨 신도씨 투에카를 팀에서 춤 투에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에카 나갔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저희 슈퍼주니아가 기회가 된다면 진내에 계신 분들도 악기에게 계신 분들도 꼭 슈퍼쇼로 콘센트로 여러분이 안 나오고 싶습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 멤버들 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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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신대기 소한다 소녀 박수 viktig 은혜 정황 자 틀려 한 번까지 하세요 지기지기 저희가 사실 이택시가 지금 운동을 하셨고요 그렇죠 이택시가 없는 첫 무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여러분 한동안 할 줄 아시죠? 네 할 줄 알아요 표정도 자 그러면 제가 슈퍼슈퍼 마다라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곡 쏘리 쏘리 불렸네요